로보로보 60% 5,600원 자꾸 떨어지는데 매수 가격까지 올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로보로보 지금 5,030원입니다. 오늘 120일 선도 이탈을 했는데요. 정보관님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버텨볼까요? 로보로보 마찬가지로 지금 종목에 따라서 거의 악재가 있거나 종목에 재료가 없거나 소멸됐거나 이러한 개념으로서 지금 하락하는 이러한 장세는 아닙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매물이 출애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공매도의 재개에 따른 투심 악화에 따라서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다시금 제자리 찾아오면 다시금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로 장비 업체들 혹은 또 로봇 관련주 업체들도 많이 지금 경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업들을 통해서 충분히 주가에서도 크게 좀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반도체하고는 좀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산업 자체가 지금 빅사이클에 있었고 계속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종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 활성화를 하고 투자를 해서 생산 캡파를 늘리면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스마트 공장, 공장 자동화 시스템 이게 바로 로봇 관련주들의 또 주가에 상승하는 견인하는 이런 재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 5월에 연속 하락했지만 솔직히 시장의 낙폭에 대비해서 이 종목은 크게 낙폭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좀 견고하게 지지가 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좀 걱정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걸 잠시 기다렸다가 좀 그치고 나면 다시 금방 제자리 찾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0021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웹젠 4만 5천원의 비중은 8%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웹젠은요, 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 우리 수정자분 매수가에서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전무관님 웹젠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좀 매수가 자체가 4만 5천원이면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거의 매수를 하신 구간인데요. 아무래도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에도 대상이 되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 또 과열 종목으로까지 지정이 되면서 그만큼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많이 나온 것 대비해서 크게 막 급락을 하거나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다행인 것은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8%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추후에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신다면 충분히 적정하게 매수 가격도, 보유하고 있는 매수 가격도 낮출 수가 있고요. 추후에 대응 전략도 다양하게 세울 수가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다소 좋지 않나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죠. 그 사이에 중국하고 또 미국하고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거기 눈치 보면서 전략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야 나가야 되는데 이 게임 관련주들은 중국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한안영 해제에 대한 또 기대감이 다시금 불어오면 게임 섹터는 다시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웹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면 상승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국매도 제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조정은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멘텀은 실적을 기반으로 하거나 혹은 중국에 대한 또 한안영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슈가 추후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추후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2만 5천원에서 2만 8천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추매를 고려하시면서 평균 매수가 낮춰놓고 대응 전략을 세우신다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수익 실현하실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 2만 5천원까지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신 다음 기다리는 전략이 조금 더 낮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바세님께서 삼성 SDS 18만 2천 3백원의 10%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에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 17만 9천원입니다. 뭐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손실폭이 아직까지 그다지 큰 상황은 아니거든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느 구간이 좋을까요? 네, 삼성 SDS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굉장히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이거나 크게 높은 자리,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요. 하지만 조금 좀 떨어졌다고 해서 조금 조정을 보였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비중을 늘려가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계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고 다시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거나 좀 안정화가 된다. 공매도 쇼크에 좀 어느 정도 재료가 좀 소멸된다 싶으면 그때보다 다시금 비중을 늘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설정해서 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지금 이거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지금 방송이 실시간으로 매일 24시간 제공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차라리 17만 원 초반대까지 오게 되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거기까지 안 온다 싶으면 지금 현재 가격 그대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나쁘게 크게 하락하거나 혹은 또 수익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7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그때가 추가 매수할 적기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9936님께서 응급구조대 부탁해요. MC넥스 사고 사고 또 샀어요. 5만 2,340원의 비중은 13%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은 4만 6,1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 매수카 부근에서부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MC넥스는 전문가에 이주목도 어떻게 하면 계속 가지고 가볼까요? 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자율주행차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또한 자율주행차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차량용 카메라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제품을 하고 현대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주로서 솔직히 작년 하반기 올 초에 현대하고 애플카하고 기대감이 많이 있을 때 그때 굉장히 급등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만 원 이하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은 오히려 그때 추가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다. 고로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원 부근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SSO님 대주산업 2,300원에 5% 3,250원에 30% 매도했습니다. 나머지 물량 매도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매수도 잘 하셨고 매도도 적절한 타이밍에 일정 부분을 잘 정리를 했는데 나머지 물량 어느 시점에서 매도하면 되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전혀 하락에 영향이 없습니다. 오늘도 2%가량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대주산업 이번에는 어느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주산업도 사료, 비료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시장이 크게 약폭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비료 사료를 배합해서 만드는, 생산하는 제조업체들 혹은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은 경고하게 상승세,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동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국물 가격 상승 혹은 시자재,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동반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 여기까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수익 실현하셔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부근 매도카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수익을 잘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522님께서 LST팜 12만 2,300원에 20%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1만 2,300원입니다. 손절을 고민하고 있으신데 사실 손절을 하기에는 좀 아쉬워요, 전문가님. 그렇게 또 손실 폭이 크지는 않잖아요. 기다리면 안 될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의료약품, 또 CMO 관련해서 굉장히 주가가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시금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4월 초부터 지금까지 상승세를 보여오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지금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있다, 다 출해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2만 2천원이면 굉장히 큰 손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절하고 단기적으로 전략을 세우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오히려 보다 현명한 이러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다시 재집을 하면 되니까 그러한 지금 리스크적인 상황에서 시장도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보유해서 리스크를 다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짧은 구간에서 손절을 하시고 추후에 다시 재공략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니까 요점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손절을 하시고 재진입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림 공주님께서 볼수록 눈썹이 부러운 정진 전문가님 한국 패키지 5,432원에 5% 1차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는데 2차 매수 가격대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1차 매수를 하고 계속 떨어지니까 또 2차까지 고려를 하고 있으시고요. 우리 별림 공주님은 계속 전문가님 잘생기셨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더 잘 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장제, 뭐 이러한 관련주입니다. 우유팩과 관련해서 또 예전에 정치 테마지로서 또 부각이 됐고요. 학교 급식, 무상 급식에 따라서 수요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택배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포장제 관련, 택배 상자 만드는 이러한 종이 업체들, 재질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보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한국 패키지 역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많은 상승세를 다시금 차익 매물을 계속적으로 지금 출해가 되면서 좀 약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3, 4개월 가량 약세를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오히려 좀 재료가 좀 강하게 부각되거나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재료는 당분간 출현이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매수가가 5,400원이면 한 자릿수 정도의 손실 부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굉장히 공매도에 따라서 투자심에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손실 공안이 적을 때 차라리 현금화를 시켜놓고 리스크를 좀 대비하고 추후에 다시 재공략을 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북도 재진입 공략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한국 패키지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2440님께서 한화솔루션 5만 2,765원의 37% 너무 빠졌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4만 4,0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준북도 거의 일주일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한화솔루션 자체가 PVC, 합성수지, 가성소다 등 화학재료들, 원자재를 만드는 업체이다 보니까 상승 모멘텀 실적에 따른 기대감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달에 지난달이었죠. 유상증자 소식의 이유로 주가가 많이 약세, 차익 매물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지금 시장이 크게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세가 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상당히 높아요. 52,000원이면 계속적으로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비중을 늘려나가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오히려 손절을 고민할 수 있는 시기는 좀 지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고 손절도 타이밍이고 그러한 손절을 해야 될 시기가 있고 그게 만약에 놓쳤다 싶으면 오히려 차라리 기다렸다가 다시금 늘렸다가 회복됐을 때 이 시기에 다시금 고려하는 게 적절한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오히려 지금 시장이 안 좋고 위축되고 쏜 나이가 내리고 있는 거 차라리 기다리면서 보유하고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 다시금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세가 올라올 때 그때 다시금 어느 정도의 매더 시점을 잡는 게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역시나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시은구 님께서 아, 세은구. NVH 코리아 5,450원의 30% 전환사체 발행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는데 지금 조정 끝자락이라도 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4,965원입니다. 주가 차트를 보니까요. 3월 말부터는 쭉 박스권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NVH 코리아 이제 조정 끝자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네, NVH 코리아가 지금 굉장히 한 달 내내 거래량 없이 계속적으로 답보 상태고 있는데 하방 압력을 솔직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월, 3월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거기에 따라 차이 매물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어야 될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5,400원이면 대략적으로 한 10% 가까이 손실 중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비중이 좀 30%도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자동차 내장 제품을 좀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기아, 애플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도 충분히 모멘템을 받아왔고 상승폭을 받아왔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판매 호주에 따라서 이 회사도 실적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병실 이거와 관련해서도 관련지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음악병실 경쟁이 좀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지로서 시재가 분출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좀 3월 달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답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오히려 손절하시기에는 다소 좀 적절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좀 기다려왔으면 좀 더 기다리셨다가 추가적인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보일 수 있지만 다시금 실적에 대한 이런 또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면서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기다리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NVH 코리아도 자세하게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볼게요. 3347님께서 한미반도체 37,450원에 20% 자꾸 떨어지는데 매도, 보유, 추가 매수 어찌하오리까라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 3만 7천 원 최근에 매수하셨으면 그 부근에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피 반도체는 이번 1분기 깜짝 실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한미반도체? 네, 아무래도 한미반도체, 굉장히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모든 증시가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4월 말까지는 굉장히 강세, 상승세가 강하게 불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매수가가 3만 7천 4백 50원이면 거의 뭐 최고가 부근 중에 부근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받으면서 조정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무려 한 달, 두 달 내에 조정을 보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하는 회사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들은 공장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늘릴 수밖에 없는 공장들에 대해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충분히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실적도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기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종목을, 약세를 보이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는 봐서 좀 부담스럽고요.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 다음에 다시 그럼 반도체 산업 전자로,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가 들어올 때,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추가 매수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오히려 굉장히 유효하게 전략이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까, 저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서, 한두 달가량 기다려 보시면서 차분히 기다려 보시면서 현금을 좀 유지하고 있어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도 차분하게 종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유튜브로 가볼게요. 제이님께서 게임빌 5만 3,400원에 25% 구걸이 계속 빠지네요. 악재도 없어 보이는데 답답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게임빌 정말 뭐 큰 악재가 없고요. 호재도 없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주들,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실적을 발표했고 다음 주에 게임사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더라고요. 게임빌은 전문가님 어떻게 다음 주쯤 되면 상생으로 추세를 돌려낼 수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게임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요. 뭐 코인원이라는 코인 거래소에도 또 지분투자가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주로서 솔직히 3월달, 4월달에 굉장히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지금 최근, 말 그대로 최근에 지금 약세는 아무래도 구매도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에 동반 약세를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3월달, 4월달에 상승한 부분 거의 다 차익 매물로 다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게임 관련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학년 해제에 대해서 또다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보이더라도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유지하고 좀 가져가겠다라고 좀 마음을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실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지금 53,000원이면 거의 최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비중도 25%예요. 적지 않은 비중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때는 마지막 총알을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좀 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추가 매수 구간을 말씀을 드리자면 35,000원 이 부근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그렇게 좀 내려온다 싶으면 그때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셔서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유효하게 좀 전략이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